1번 진짜 48번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누가 누구였고 우호가 이선수 저희 사위는 뭐야? 여자왑이... ungef ее... 채치변이 이스만 이스만 지금 이거 채치변이 clamp 끝나가지고 조금 기다리세요 왜? 얼마나? 그 저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알아서 시합 끝났는데 얼마나 기다려야되냐고 물어보네 시합 끝날라고 하면 되나요? 아니 시합이 끝났는데 잊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시달라고 경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번호를 따라서 다 다르더군요 대부분 1시간에 한 20경기 가고 있어요 1시간에 20경기 가는데 방금 늦게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돼 한 30분 기다려주세요 30분이면 다른 데 갔다 와도 되겠네 5분 젤로 조지스 장원 형님 젤로 조지스 장원 형님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지금 2번맨 들어와주세요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엄청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정관 팀매드 윤서진님 76 최 학교님? 최재영? 오! 나이스! 경마야! 경마야! 남천의 석영이니 남천의 석영이니 남천의 석영이니 남천에는 석영이니 남천의 석영이네요 남천의 석영이니 남천의 석영이니 남천의 석영sp composer